파리! 파리 투나잇! 의도회가 상황이 정렬했습니다. 렛츠고 파리 파리! 여러가지 보상도 주고 재밌었습니다. 춤을 추고 포즈도 바꿔가면서 계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좀 웃기죠? 파티라는게 분수를 분수 보수, 분수에다가 자재 운반, 음식을 놓는거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춤을 추고 있으면 의도회 위에서 돈을 돈을 주고 전투 숙련도 채집 숙련도 등을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파티할 수 있으시면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뷰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